핸들링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어디에 세워놓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뛰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를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백점프 실격. 이쪽으로 빼야죠. 이쪽으로 잘 빼봐요. 2번, 3번 부터 다시 하세요. 2번, 3번 부터 다시 하세요. 나이스, 잘했어요. 바로 준거에요. 미안하다. 으헉. 와아아아 와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 한번 다시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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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더 나가요 더 나가요 타이밍 예이 브라보 브라보 오 빠르다 타이밍 타이밍 브라보 뷰티풀 오 배티를 못 따라가겠어요 배티를 너무 잘해 예 한번 더 배티가 리더야 배티 편하게 잘했어 잘했어 바로 들어가 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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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너를 이렇게 좋아해요 허벅 너야 안쪽으로 돌려있잖아 안쪽으로 아 맞네 아니 여기서 이렇게 떼서 이리로 가면 네 언니 어딨어? 이리 오겠지 오케이 그럼 로링 하지 마세요 아 네 레디 고 천천히 천천히 귀여워 터널 오케이 터널 걔랑 호흡을 마치세요 호흡을 터널 들어가는 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걔가 머리가 들어간 다음에 뛰세요 터널 더 빨리 뛰셔야 돼요 더 앞으로 가 있어야 돼요 터널 서두르지 마세요 터널 안으로 안으로 터널 예 예 브라보 가 터널부터 아 터널 터널 예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 터널 예 터널 예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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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터널 워 Theo 지쳤다 단지 지쳤다 단지 오면 안쪽으로 돌려요 저 뒷걸음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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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꼬였어 단지 혼자 스텝이 꼬여가지고 핸들릉에서 뒷걸음질 치는건 없어요 컴 예스 자 넘었죠 안으로 끌어 던지세요 끌어 던긴 다음에 발만 움직이는거에요 안쪽으로 끌어버리면 되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발을 움직이면 되는거라구요 땡겼다가 바로 가면 되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스텝만 열면 되요 갔다가 땡겼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거에요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스텝만 움직이면 되요 단지 레디 고 예 스텝 뒤로 뺐다가 다시 스텝 그렇게 가는거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죠 오늘 여기까지 네